네, 증시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증시 동향부터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챙겨봐야 될 텐데 지난주 글로벌 증시 어떻게 흘러갔나요? 네, 특히 요즘 제일 국내 투자자들, 서학개미, 미국 투자, 국내 투자 완전히 갈리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의 재미있는 얘기가 미국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고 국내 투자자들은 원금을 낸다. 정말 씁쓸한, 우픈 소리인데요. 다행스럽게 지난 한 주는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가 진짜 오래간만에 1등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코스피가 3.5% 올라가면서 1등을 했는데요. 다들 지난주 한 주간 보셨겠지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주,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 셀트리온의 바이오주, 이쪽 우리나라의 주요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상승장을 이끌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국과 미국, 즉 북미, 영국, 캐나다, 미국 같은 북, 영미권 시장이 우상향을 했습니다. 상위권으로 좀 되돌아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쪽, 건강관리 있는 바이오, 에너지, 소재업종, 그다음에 금융 이런 쪽이 우상향하면서 상위권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도 특이한 게 필수소비재가 우상향을 했었는데 거기는 에스티로더가 1등을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재무부 장관 후보로 막판에 올랐던 워시, 에스티로더 4위죠. 그것 때문에 상승을 꽤 많이 했었다. 이번 주는 빠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필수소비가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한 주에 매크로 지표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여전히 금리였는데요. 오래간만에 지난 한 주는 전 세계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에 일조를 했는데 다만 환율은 강달러는 여전히 지속됐다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도 빠졌고 전 세계 금리가 다 빠졌는데 미국이 좀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격차는 벌어지면서 여전히 달러의 강세, 강도는 둔화됐지만 강달러 기저는 지난주에도 유지됐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한 주이긴 하지만 리바운드가 크게 나와서 다행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또 말미에 달러 강세는 얘기해 주셨거든요. 미국의 달러 강세가 기조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건 진짜 며느리도 모르는 상황인 거 된 것 같은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원래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달러 강세가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예상과 달리 상당히 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긴 그림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어느 나라의 환율의 강세 여부는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강하냐 하고 귀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세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비중이 늘어났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강세 여부가 결정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의 달러 강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 한 2년 전에 살짝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다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차트에 있듯이 전 세계 GDP 내에서 미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왔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현재의 미국 달러와 강세를 지속하는 원인이다. 다만 IMF의 향후 예상치를 보면 미국이 대략 4% 미만의 GDP 성장률 전 세계는 5% 중반의 성장률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후로는 미국의 경제 GDP 비중이 줄어들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서 결국에는 달러도 하락을 하긴 할 텐데요. 그 시점이 당장 연말일지 내년말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강달러가 현재의 금리 상승과 연동돼 있다는 것만은 꼭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밌네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그만큼 상대 성장률에 측면에서 미국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십몇 년간 사실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중에 하나는 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잖아요. 이번 3분기도 실적 시즌 M7들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여전히 특히 우리나라는 테슬라 최근에 투자 많이 있어서 기분도 좋으신 분들 많은데 많죠. 엔비디아도 다행히 지난주에 호실적을 냈었고요. 다만 실제로 성과를 보면 일주일 한 달을 놓고 보면 테슬라 독주였지 나머지는 별볼 일이 없었다. 재미가 좀 없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한 주 거의 10%, 한 달 30% 넘는 급등세 결국은 이것은 테슬라 성적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 머스크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사실은 이것이 우상향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나머지 M6는 들쭉날쭉합니다. 아마존도 한 달은 S&P500을 이겼지만 한 주는 엄청 빠졌습니다. 한 3% 가까이. 엔비디, 알파벳, 애플, 메타, 마이크소프트 모두 보면 지수 대비 결코 썩 좋은 성과를 못 걷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테슬라 제외하고 나면 M7의 상승률이 상당히 약발이 당한간이라는 걱정이 나타날 만큼 지난 한 달간 이 랠리에서 소외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7 주도의 장이 조금은 둔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지난주 후반을 보면 중소형 주도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일부 쏠림 현상만 있다 그러면 상승장의 힘이 떨어진다고 봤는데 이렇게 M7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결국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투자도 미국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시는데 M7에 집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한번 볼 만한 전문가들의 방향성이 뭔가 볼 만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가라고 하면 해치펀드 펀드 매니저들, 뮤추얼 펀드 펀드 매니저들 이런 분들이 최근 흐름이 어떠냐를 보면 M7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금 러셀 3천, 우리로 따지면 코스피하고 코싹 다 합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전체 3천 개 기업을 갖고 만든 지수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최근에 9월 말 기준으로 28%, 29% 이 정도 수준인데 뮤추얼 펀드에서 미국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내에서 M7의 비중은 21% 수준. 생각보다 적지요. 거기다가 미국 주식 롱 온리, 해치펀드 내에서의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쭉 보시면 결코 M7의 비중을 늘리지 않고 오히려 3분기에는 좀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M7이 미국 전체의 이익 증가율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올해는 대략적으로 M7의 이익 증가율이 50%이지만 내년에는 한 20%로 줄고 그다음에 10%로 줄고 점점 줄은 걸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워낙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이익 증가율 자체의 속도가 둔화되는 것 때문에 서서히 M7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수에서는 한 3분의 1인데 주요 포트에서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중 축소를 갖고 가고 있는 주요 해치펀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체적인 테마의 동향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엄청나게 명암이 갈리는 센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참 시장은 냉정한데 트럼프와 해리스의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 엄청난 보상과 처벌을 지난 한 달간 아주 똑부러지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트럼프 승리 수혜주들은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아이쉐어 비트코인 ETF 한 달간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맨 우측에 있는 가장 많이 빠진 것 마이너스 40% 이상 빠진 것은 마리와나 해리스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죠. 양극단으로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쫙 벌어져 있고요. 그 사위에 상위 5개, 하위 5개를 보면 그 이름들이 거의 트럼프 수혜주 그다음에 트럼프 피해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소위 보상을 받고 있는 분야는 딱 두 가지입니다. 테슬라가 들어가 있느냐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저렇게 우상향을 많이 했고요. 반면에 우측에는 보면 민주당 정책 수혜주로 기대됐던 마리안을 제외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이 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최하위 5위를 다 기록하는데 다만 지난주에 보면 적어도 하위권들은 지금 보압 수준까지는 왔다는 측면에서 넣고 보면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지난주 정도로는 마무리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투자자분도 이 변화에 대해서는 꼭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TF에서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당한 랠리를 보였는데 최근에 약간 우려 섞인 소리도 나오고 최근 한 이틀, 삼일간은 또 주춤되고 있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경고의 목소리, 우리 가상화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가상화폐라는 것이 꿈을 먹고 자라는 거잖아요. 펀더멘탈이 사실은 냉정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이자를 주고라 이러지는 못하기 때문에 커머지트에 가까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재미있는 그러한 지표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왔는데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CNN, Fear and Greed 결국은 공포, 탐욕 지수를 많이 보면서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냐 아니면 상당히 너무 많이 빠졌냐 과매도냐 이걸 보는데 이 비트코인 쪽에서도 이 가상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이 파란색 바, 저 선이 탐욕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좌우측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75가 넘어가면 가상화폐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이스트림, 그리드 영역인데요. 지금 86까지 갔다가 지난 주말에 80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75는 훌쩍 넘어 있거든요. 과거에 극단적 탐욕 수준을 넘어섰을 때는 그 이후에 적어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왔다는 걸 감안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지금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더해서 유동성 지수도 제가 따로 가지고 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긴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같이 연동해 본다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 가상자신 투자에 있어서는 지금부터는 좀 몸조심할 타이밍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투자자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추세야 좀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과도하게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데이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뚜렷한 특징은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우가 약하고 전체적으로 S&P하고 나스닥이 좀 그래도 버티는 장세였는데 주 후반부터는 다우가 좀 강해지고 특히 중소형주들이 괜찮았습니다. 현재 그 수익률 상태가 어떤가요? 결국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최대 수에는 미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가 좋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그대로 지난 한 주간, 한 달간 다 나타났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면 결국은 초소형주, 그다음에 소형주 602천 다 소형주와 관련된 지수들이 한 달간 9% 이상 한 주간도 5%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의 전반적인 랠리를 이끌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내에서도 S&P 500에서 소위 동일 가중이 소위 시가총액 가중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여전히 이제는 대형주 M7 위주에서 소위 좀 더 작은 종목 그다음에 중소형적으로 소위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미국 투자에 있어서는 좀 다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한 달간의 수익률 성과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초소형주들까지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상당한 어떤 키 맞추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까지 올라오고 3대 지수도 순환매보면서 강세장이 사실 올해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은데 계절성도 조금 고민이 되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연말까지만 놓고 보면 대선 축하 랠리는 좀 지속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소비가 예상보다 약하면 좀 한 번 꺾일 수 있겠죠. 말씀 주신 대로 길게 놓고 보면 이게 소위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 여부를 떠나서 소위 미국의 강세장은 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크스가 하나가 있는데 3년 차가 되면 그 강세의 강도가 제일 약화되고 심지어는 빠지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1950년도에 지금 70여 년간의 강세장이 있었던 기간 동안 대략 1, 2년 차는 상당히 높은 성과, 3년 차가 상당히 두자되는 걸 보는데 생각해보시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강세장이었지 않습니까? 내년이 이제 강세상 3년 차에 들어섭니다. 딱 징크스 연구에 들어가거든요, 연차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 특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년도 시장, 적어도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구간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투자 세계에서는 쏠림이 가장 배제해야 되는 하나의 지표이지 않습니까? 쏠려 있어서 좀 두렵긴 하지만 또 좋게 보면 내년 이후에는 또 괜찮을 수 있는 상황. 양면을 좀 잘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 부문 대표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후반 미 증시는 3대 주수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와 다운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탄탄한 경제가 있었습니다. 선행 지표들이 속속들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PMI 같은 경우에도 48.8, 물론 아직 50 이하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도 개선세를 보였고 특히나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PMI는 32개월 최고치까지 기록하면서 미국 경제는 더할 나위 없는 강세 분위기를 연출해 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 완화까지 기대가 되다 보니 성장에 대한 전망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테슬라가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더불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딩에서 전 종목으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미국 증시 내에서는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 규제 완화보다는 여전히 규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투세도 폐지한다고 하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를 해야 되고 상법 개정안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차별화를 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변동성 구간에 진입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 증시 2400 이하에서는 또 외국인들이 매도가 줄어들거나 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는 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지금 때의 지수 때라면 외국인들도 조금은 바텀피싱 종목별로는 좀 매수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주주 요건의 회피 물량이라든지 여전히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을 타겟으로 한 배당주 내지는 내년 이익에 대한 성장주들 최근에 조선이나 방산, 원전 중심으로는 좀 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지수 때에서는 그래도 사불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